사람들을 왜 우냐고 물어 에이 요, HINGMAN BAME 매일은 울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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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 걸 반복해 너 왜 이러는지 술이 술인지 밤인지도 모른 듯해 살아 이 정도 아픔은 통과해를 듯해 뭔가 네 종이에 나도 몰래 네 이름만 적어 하루에 렴 종이에 종이가 시껌해지고 써야 패를 놔 넌 그리워 또 핸드폰을 찾거나 눈물을 꽃 찾아와 너는 별이라 넌 심장이 없어 넌 심장이 없어 그래서 아픈 걸 느낄 일 없어 내 엄마만 말을 해 내게 주문을 걸어 그래서 자꾸 물이 나는 걸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, 그냥 웃지, 그냥 웃지 그런 사람들이 왜 우냐고 울어 이렇게 웃는데 니가 떠나고프서 난 바보 같은 것도 I can do 아무것도 주가라 바꾸서 깨박혀 살아 너 없인 한 일도 없는데 하루는 길어 너무 길어 근데 뭐 그리 바빠 널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쇼핑 가자 그럴 때 노래방 잘 가는 사람 듣지 이 정도 모른다 쉬운데 왜 너한테 못 했을까 뭐야 이게? 나 제일 누리게 후회됐는데 정말 바보지 끝까지 너와의 그릇로 지워둬 난 심장이 없어 난 심장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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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게 봐 가슴이 너무 흘렴 이렇게 못 잤는데 거슬리에 무슨 속을 가있어 아프다고 말하면 아파 슬프다고 말하면 너무 아파 슬프다고 말하면 진짜 슬프다고 말하면 그냥 웃지, 그냥 웃지, 그냥 웃지 아아 그럼 왜 사람들이 뭐 저거 오냐고 무슨 소리야 아 utter 연애이래처럼 TV이니 온비 제목처럼 연애 어제처럼 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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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쳐에서 잘 빠져 소크라테스의 첫번째 영상 사랑에 대한 정의 소크라테스의 첫번째 영상 대박! 요즘 정국이가 카메라만 보면 뽀뽀하는 모양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